그런 배치였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. 자 서혜민 선수는 지금 대회전 못 취하지 않을 만큼 배치해서 공격을 잘해줬습니다. 득점에 성공하면서 이제 12대 6. 얇은 두께 컨트롤 해주면서 내공의 정확한 진로가 만들어지고 일목적구했던 노란공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. 자 투뱅크 네 좋아요. 놓치지 않습니다. 서혜민 선수 뱅크샷 성공 그러면서 이번 세트 셋포인트 셋포인트 서혜민 선수도 안정감 있는 플레이들이 조금씩 이어지면서 세트를 마무리 질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. 네 1세트는 아쉽게 내줬지만 2세트 전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 앞돌리기 양방향이 있는데 지금 직접 노리는 선택을 했어요. 네? 아 특점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